매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육후 1835년경이구요. 매초방이라고 합니다. 원문입니다. 6월에 만든다, 매실절이는 시기에 취한다, 화한삼재도에 이렇게 되어 있구요. 조리법 1. 노랗게 익은 생매실 한 마를 물에 하룻밤 담가 쓴 즙이 나오면 건진다. 2. 소금 3대를 뿌리고 돌로 짓눌러 하룻밤 둔다. 3. 매실집이 흘러나오면 건조내요. 햇볕을 쥐어말린다. 4. 다시 앞의 매실집에 담가둔다. 5. 이렇게 하기를 여러번 반복하고 그 매실집을 항아리에 담아 보관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5. 2입니다. 5. 흑